10년 묵은 체증이 쏙 내려가네. 10년 묵은 체증이 쏙 내려가네. 너지. 니가 말했어? 내가 말했지. 말하면 죽여버린다고. 뭐하는 짓이야? 생사람 잡지마 그쪽 아니야. 너 잠깐 나가 있어. 네. 말 안하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? 그게 무슨 오만이야? 바보도 아니고. 지난번 연습 때 단어들 열의 아홉은 눈치챘을 거다. 이번 취임 연주에는 포기해 네 자리에 뺄 거야. 뭐라고요? 지금 나보고 아예 연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? 일단 치료부터 받으라고. 잘못하면 몇 년 쉬게 될 수도 있어. 미쳤어요?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해요. 내 증세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. 할 말도 안 했으니까 봐. 내 증세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. 내 증세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. 내 증세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. 걸그룹 달리 하나. 내 증세는 나의 과란다. 그래 tan some. 내 증세는 너와 다 Свобод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